이걸 아무도 몰래 선주한테 주려고 그랬었는데 금이에요. 진짜 금 아니 왜 내 맘에 드는 남자들은 다 결혼을 했을까? 다 주무셨어요?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하세요? 너무 과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암말도 없이 딴 데로 가냐고 대체 어딜 가려던 거였어? 아 정말 잔소리 지겨워. 진짜 못 살겠네 못 살겠으면 살지마. 깨끗이 그만두자고 뭐라고?